네, 어원 이미지 소리로 익히는 보캡 7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배울 어원은요, 포스예요. 이렇게 포스만 딱 놓여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단어 하나만 제가 드리면 바로 알아보실 겁니다. 네, 포지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한국말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영어 뜻은 위치, 자리, 지위, 처지, 기타 등등등 다 그게 뭡니까? 내가 어느 곳에 놓여 있는지라는 뜻이잖아요. 위치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놓여 있는지, 지위는 내가 회사에서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는지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처지, 이런 건 내가 위기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운이 좋은 상황에 있는지 이런 거니까 결국 포스의 뜻은 두다, 놓다의 뜻입니다. 두다, 놓다. 푸트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원으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impose는 I am은 I am이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안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안에 놓다. 도대체 무슨 뜻일지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시스템은 안에 놓았습니다. 뭘 안에 놨냐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안에 놓았습니다. 누구한테 붙여서? 많은 사람들에 붙여서, 추가적 재정적 부담을 안에 넣어놨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미지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네, 이런 겁니다. 사람들 안에다가 세금이라는 걸 위에다가 올려놨죠. 안에다가 놓다. 결국 impose는 부과하다. 강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부과하다라는 건 되게 힘들거나 아니면 불편한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안에다가 놓는 거고요. 뭐 강요하다라는 건 내 의견 같은 걸 안에다가 놓는 거고요. 혹은 뭐 도입하다, 시행하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뭐 새로운 법이나 아니면 세금 같은 거를 사람 안에다가 놓으면 도입하다, 시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권위 있는 무언가가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mpose, 부과하다, 강요하다, 혹은 시행하다, 도입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명사 모양은요. 명사 모양은 임 포지션입니다. 포즈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명사형이 대부분 포지션으로 끝나요. 포지션으로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부과하다니까. 부과. 그리고 만약에 강요하다니까. 강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단순합니다. 임 포지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힘들거나 불쾌한 걸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 아, 무언가 내가 불편한 걸 강요하는 것. 그래서 그게 부담. 결국은 이게 이 burden이랑 거의 동일한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법 같은 걸 안에다가 놓는 거니까 시행, 도입, 도입, 도입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사의 뜻이 명사의 뜻으로 느낌이 확 안 와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어떤 힘든 일을 부과하는 것. 그래서 힘든 일이 부과된 것 해서 부담이란 뜻. 부담. 그리고 어떤 법률이나 세금 같은 걸 안에다가 놓는다. 사람 안에다 놓는다. 그게 세금의 시행, 도입 이런 뜻이라는 거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expose입니다. expose. expose는 밖에 놓다라는 뜻이겠죠. 밖에 놓다.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네,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수마일의 모래가 밖에 놓여졌습니다. 언제요? Low tide. Low tide는 뭡니까? 조수잖아요, 조수. 그럼 낮은 조수가 뭐예요? 낮은 조수. 낮은 조수. 그러니까 물이 낮다라는 거니까. 썰물이죠, 썰물. 높은 조수. 그게 밀물이고. 밀물은 high tide. 썰물은 low tide. 그러니까 썰물에 수마일의 모래가 밖에 놓여졌습니다. 이런 뜻이겠네요. 이미지 볼게요. 어머나. 변태인가요? 네, 어쨌든 안에 있는 몸을 밖에 놨습니다. 안에 있는 몸을 밖에 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드러내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옷처럼 옷 같은 게 있어서 가려져 있던 게 바깥쪽으로 드러난다. 밖에 놓인다. 이런 거고요. 뭐 노출시키다라는 건 보통은 이제 나쁜 환경 같은 거예요. 노출시키다. 그래서 만약에 도덕적이지 못한 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상황 같은 걸 노출시키는 건 폭로하다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것도 알아두세요. 폭로하다. 폭로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챙겨 두시고. 명사형 파생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exposer.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폭로하다의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출, 드러냄, 폭로. 이런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명사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x 포지션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희한한 뜻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설명 그리고 전시회나 박람회라는 뜻이 있죠. 전시회 박람회 도대체 이런 뜻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이게 뭐냐면요. 전시회나 박람회가 뭐예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노출시키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자주 쓰이진 않는데 경험 같은 걸 접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expo지에 경험 같은 걸 접하게 하다.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하다. 그런 거에서 나온 명사형이 전시회 박람회가 되는 겁니다. expo지션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 expo 있잖아요. 저 때는 이제 대전 expo 94년도에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요. 이건 expo지션이 아니라 expo지션이에요. 발음도 그게 두 개 알아두셔야 됩니다. expo절 하면은 노출 드러낸 폭로 이건 expose의 그대로의 명사형 근데 expo지션 이건 뭐라고요. 어떤 정보에 노출시키는 거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하다 에서 나온 명사형이 전시회 박람회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쨌든 이 x는 뭐 바깥쪽이라는 거 다 아시니까 굳이 써줄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oppose예요. oppose oppose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op는요. ab의 변형입니다. ab 그리고 ab는 원래의 방향이랑 반대로 간다라는 away의 뜻으로 쓰였어요. away 혹은 against 이렇게 대항하는 거 혹은 멀어지는 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op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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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무언가에 대항해서 놓는다 혹은 무언가로부터 멀리 반대로 가게 놓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대항해서 놓다 반대해서 놓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예문 볼게요. this party would bitterly oppose the ray introduction of the death penalty this party would bitterly oppose the ray introduction of the death penalty this party would bitterly oppose the ray introduction of the death penalty 네 이 파티는 여기서 파티는 let's party together 이게 아니라요 정당입니다 정당 이 정당은요 몹시 반대로 놓을 거예요 그 재도입을 뭐에? 사형제도의 재도입을 여기서 보시면 death penalty penalty는 아시죠? 남자들은 다 벌칙이잖아요 penalty kick penalty area 안에서 자빠지면 penalty kick을 얻죠 벌칙차기를 얻잖아요 북한에서는 벌칙차기라고 할지도 몰라 잘 모릅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반대로 놓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미지 볼게요 멋있네요 어떤 걸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no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놓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의 위치를 반대로 놓고 있는 거죠 그게 뭐다?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반대하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나 정책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뭐 한다고요? 내가 반대로 놓는다고 해서 반대하다 혹은 뭐 제가 어떤 시합에 나갔습니다 제가 어떤 시합에 나갔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어떤 상대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하다라는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냐면 시합 같은 데서 누구누구와 겨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겨루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하나 챙겨 두시고 자 명사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사형은 일단 제가 포즈가 들어가면 다 명사형이 포지션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opposition opposition 하면 반대 반대하다의 명사형이니까 반대 뭐 항의 혹은 나랑 반대하는 곳에 있는 곳 경쟁사 그리고 혹시 여기에 더가 들어가고 이게 대문자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반대하는 정당이 돼요 그래서 야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맨날 야당은 반대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명사형으로 oppon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opponent는 뭐냐면요 이 겨루다의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루다의 명사형 그러니까 결국은 나랑 시합에서 뭐 한 대항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챙겨 두셔야겠네요 opposition은 보통 반대 opponent는 겨루다의 명사형이니까 상대방 내 맞수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suppose입니다 suppose sup는 sub의 변형이니까요 아래쪽이거든요 아래쪽 그럼 아래쪽에 놓다란 뜻인데 도대체 아래쪽에 놓다라는게 무슨 뜻일지 일단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sup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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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어민 발음은 이렇구요 아래쪽에 놓다라는게 예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죠 I don't suppose for a minute that he'll agree I don't suppose for a minute that he'll agree I don't suppose for a minute that he'll agree I don't suppose for a minute that he'll agree 아래 두지 않았어요 잠시 동안도 그가 동의할 거라고 아래 두지 않았어요 음 이미지로 볼게요 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곰돌이 푸우입니다 약간 좀 변태같은 애죠 상의만 입고 다니니까 어쨌든 얘가 지금 기본 베이스에다가 막 머리에다가 뭔가 두고 있어 그럼 머리에 이미 뭔가 놓여있는게 있겠죠 머리에 뭔가 놓여있는게 있겠죠 그 아래에다가 그걸 기반으로 두고 내 생각을 놓는 겁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반 아래에다가 새로운 생각을 위에 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생각하다 추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올려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ub이 sub이 아래인데 그 아래에 뭐가 있다 내 원래의 생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다 뭐 추정하다 추측하다 혹은 가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일단 뭐 추정하다는 여러분이 아신 단어 이런거 있죠 sub 이런 단어 있고 그 다음에 추측하다 또 아는 단어 있죠 추측하다 추정하다는 sub 추측하다 청바지 브랜드 이게 s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만 챙겨둡시다 가정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가정하다 근데 이 가정하다는 어떤 가정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앞에 아 뒤에 있는 내용 뒤에 올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다 입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다 예를 들어서 그가 동의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결국 다 생각하다의 계열이죠 생각하다 추측하다 추정하다 가정하다 전부다 그래서 서포즈가 나오면 그냥 생각하다 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서포즈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냥 생각하다 로 해석하자 자 명사형은 당연히 뭡니까 썹 포지션 그죠 서포지션 서포지션은 무슨 뜻이겠어요 뭐 생각 추정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네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 프로는 앞이란 뜻이잖아요 앞 결국은 앞에 놓다 앞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프로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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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문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앞에 놓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The government proposed changes to the vo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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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요 앞에 놓았어요 변화를 근데 뭐에 대한 변화야? 워링 시스템이니까 이제 투표 시스템이죠 투표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앞에 두었습니다 그럼 앞에 두다 음 누구 앞에 두겠어요? 사람들한테 앞에 두겠죠 뭐를 이 워링 시스템의 변화를요 자 그래서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오 멋있네요 네 이런게 앞에 놓다입니다 지금 이 남자가 자신의 생각을 앞에다가 놓은 거죠 어떻게? 결혼하자라는 생각을 앞에다가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즈는 무슨 뜻이냐?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계획 내 생각 이런 거를 제안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보통 프로포즈 하면은 청혼하다를 훨씬 더 강력하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말처럼 쓰니까 프로포즈를 근데 실제로 프로포즈는요 청혼하다라는 뜻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이 지문에서 프로포즈를 청혼하다로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프로포즈 나오면 다 제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계획이나 생각 같은 걸 앞에다가 놓는다 라고 해서 제안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명사형이 명사형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프로포즈 이신 입니다 근데 여기도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제안 제의 뭐 이런 뜻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요거죠 앞에 놓여진 겁니다 내가 내 앞에 놓여진 게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일 혹은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 이런 뜻이 있어요 프로포지션에 처리해야 될 문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프로포지션에 제의 제안 말고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 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프로 아 이거 좀 제대로 쓸까요? 프로 포 절 이라는 명사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제안 제의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프로포즈가 이제 청혼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청혼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프로포지션에는 청혼이란 뜻이 없어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 프로포지션 프로포절 이 두 가지 명사형이 있는데 제의 제안은 둘 다 쓰이지만 프로포지션은 앞에 놓여진 것 해서 문제 일 이라는 뜻이 있고 프로포절은 청혼하다의 명사형이라서 청혼이란 뜻이 있구나 이것도 하나 챙겨 두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네 일단 그래서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포즈입니다 컴포즈 컴은 together 함께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함께 놓는다 모든 것을 다 함께 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 볼게요 컴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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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의 남자가요 다 함께 놓아서 구성회를 구성회를 위원회를 다 함께 놓습니다 음 다 함께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일지 좀 감이 안 잡히네요 하지만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더 다가올 겁니다 네 음표 여러 개를 다 함께 놨죠 종이 위에다가 음표 여러 개를 다 함께 놓으니까 뭐가 됩니까 노래가 되죠 곡이 되죠 아 이게 바로 컴포즈의 뜻이에요 다 함께 놓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구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글씨를 종이 위에 다 함께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시를 쓰다 편지를 쓰다 혹은 뭐 작곡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컴포즈는 뭐다 다 함께 어떤 구성요소들을 놓는 거다 그래서 10명의 구성요소가 구성합니다 뭐를요 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참고로 이게 수동태 모양도 자주 보이는데 수동태로 쓰면은 the community 아 the community 어 be com posed of 를 쓴다 라는 거 그리고 ten man 이 되겠죠 어 그 위원회는 10명의 남자로 구성됩니다 컴포즈 명사 수동태가 되면 be composed of 가 쓰인다 결국 다 함께 놓는 거다 글씨를 놓을 수도 있고 음표를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글씨를 놓으면 뭐 작곡하다도 되고 편지를 쓰다 시를 쓰다 뭐 연설문을 쓰다 이런 식으로 쓰다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에 관련된 걸 쓰면 작곡하다 결국은 그거 다 뭐하는 거다 모든 구성 요소들을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형은요 당연히 컴포즈니까 컴 포 지션 컴포지션 컴포지션 하면은 무슨 뜻이 있겠어요 당연히 구성하다니까 구성이 있겠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음표를 다 같이 넣으면 작곡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혹은 작곡한 것 작곡한 것 그리고 글로 쓴 것 해서 작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컴포지션에 작품 컴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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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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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져 컴포져 하면은 마음의 평정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형으로 컴포지트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성의 이렇게 쓰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 함께 놓여있는 이란 뜻에서 조금 더 파생되어 가고 다 함께 놓여있는 그러니까 이 재료도 있고 이 재료도 있고 이 재료도 있고 이 재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함께 놓여있는 해서 합성의 이런 뜻이 됩니다 혹은 명사형으로는 합성물 이런 뜻이 있어요 좀 주의하셔야겠죠 컴포지는 다 함께 놓다 라는 뜻에서 글자를 놓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을 놓을 수도 있고 혹은 음표를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작곡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작성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다 조금 파생된 단어가 뜻이 좀 다르다 컴포절 컴포절 마음의 평정 다 함께 퍼져 있다 다 함께 퍼져 있다 시험 끝나고 다 함께 퍼져 있다 마음의 평정이 느껴지시죠 다음에 컴포짓 컴포짓은 다 함께 놓여있는 근데 이런 재료 저런 재료를 다 함께 놓여있는 겁니다 이런 재료 저런 재료가 그래서 합성의 합성물 이런 뜻이라는 거 또 하나 챙겨둡시다 자 다음 단어가 보죠 디컴포즈입니다 요거는 빨리 갈게요 왜냐면 컴포즈가 구성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de는 down이에요 그럼 다 함께 놓은 것을 아래로 내려버립니다 다 함께 놓은 것을 아래로 내려버린다 음 언어인 발음 먼저 들어볼게요 디컴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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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문으로 보시면 조금 확실히 와닿습니다 네 뭐 할 때 그 폐기 물질들이 다 함께 아래로 놓여질 때 그것들은 만들어냅니다 메탄가스를 느낌 오시죠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어 다 함께 아래로 놓여서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그게 뭐죠 네 분해되다 혹은 뭐 부패되다 이런 뜻입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화학적으로 그냥 분해되고 부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 함께 놓여있는 거 구성하는 게 d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해되다 이건 바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엔 디포즈입니다 디컴포즈가 아니라 디포즈 포즈는 놓다 디는 나온 아래입니다 아래쪽에 두다 아래쪽에 놓다라는 뜻이겠죠 원어민 발음 네 예문으로 볼게요 대통령이 아래로 놓여졌어요 뭐 안에서 그 군대 쿠 쿠가 뭐냐 피는 무금이고요 쿠테타 쿠테타를 말하는 겁니다 군대 쿠테타 안에서 아래로 놓여졌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어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오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혹시라도 조금 이분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모자이크 처리 했어요 네 모자이크 처리 perk 아웃 공헌 아웃이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웃됐다 이게 뭡니까 네 물러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놔버린다 원래는 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걸 아래에 놔버린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통치자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래로 물러나게 하다 그래서 퇴위시키다 폐위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 너무 쉽죠 아래로 내려버리는 거 아래에 놓는 거니까 아래에 놓는 것 명사형은 디 포 지 션 입니다 디포지션 디포지션 하면 문제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하나는 물러나게 하다 해서 퇴위 뭐 폐위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 명사형만 놓고 보세요 아래로 놓여져 있다 아래로 놓여져 있다 그래서 물 같은 거에서 불순물 같은 거 있으면 다 어디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다 가라앉죠 그래서 무슨 뜻이 있냐면 퇴적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퇴적 혹은 퇴적물 요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 디포짓에서 온 거예요 디파짓 바로 다음 단어에서 배우는데 디파짓 여기에 퇴적시키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디포즈랑은 다르게 디파짓은 퇴적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퇴적물이라는 뜻이 있다 디포지션에 디포지션 퇴위 폐위 이런 뜻 말고 또 하나 무슨 뜻이 있다? 퇴적 퇴적물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챙겨두세요 바로 디파짓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파짓입니다 어원은 똑같아요 뒤에다 놓다에요 뒤에다 놓다 아 뒤에다가 아니라 아래에다가 놓다 아래에다 놓다 근데 뜻은 살짝 다릅니다 일단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디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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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거는 예문으로 보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손님들은요 아마도 아래에 놓을 거예요 그들의 귀중품들을 어디 안에다가 호텔 세이프 안에 세이프는 안전한 이란 형사 말고 명사로 금고란 뜻이 있습니다 금고 그래서 호텔 금고 안에다가 그들의 귀중품들을 아래에 놓을 겁니다 아래에 놓을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미지를 볼게요 돈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은행 안에다가 뭐하는 거예요? 은행 아래쪽에다가 놓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금하다 맡기다 이런 뜻입니다 예금하다 맡기다 예금하다 맡기다 그리고 또 보증금을 내다 저는 이제 호주에서 있을 때 디파짓을 맡깁니다 400달러를 그리고 일주일마다 100달러씩 집세를 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집세를 밀릴 수 있잖아요 그때 디파짓에서 까는 거예요 그 디파짓이 뭐다? 보증금을 내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착수금 뭐 전세 보증금 예금 이렇게 명사용으로도 쓰이거든요 디파짓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 놓다 해서 침전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침전시키다 침전물 침전이 영어로 뭐라고요? 디파지션 이란 단어였잖아요 앞에서 했던 그 단어 디파지션 그죠? 결국은 DE 아래다가 놓습니다 예금하다 맡기다 침전시키다 아니면은 보증금 착수금 예금 혹은 동사로 보증금을 내다 이런 식으로 다 아래다가 놓다 라는 뜻으로 조금 확장해서 디포즈랑 디파지션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어원이 동일하니까 그래도 제발 외워두세요 알았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스포즈에요 디스포즈 디스포즈는요 디스는 away입니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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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는다 멀리 놓는다 원어민 발음 들어 볼게요 디스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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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투 선이요 전투선이 멀리 놓여졌어요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멀리 놓여졌어요 요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지로 보면 확실히 다가올 겁니다 와 장사는 아니죠? 이게 의경 훈련 동영상이거든요 저도 의경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 있던 애들을 이쪽에다가 멀리 놓는다 근데 대열이 딱 들어 맞잖아요 그래서 디스포즈는 무슨 뜻이다? 배치하다 그리고 처리하다 이런 뜻인데요 배치하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자주 보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단어는 특이하게 있잖아요 배치하다 라는 뜻보다요 파생어로 디스포즈 오브 해가지고 처리하다 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자동사로 디스포즈 오브 하면 처리하다 뭐 없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deal with나 get rid of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처리하다 는 deal with 뭐 없애다 get rid of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사형이 이거에 대한 명사형이 디스포즈 입니다 디스포즈 하면은 일단 무슨 뜻이 있겠어요? 배치 배열이라는 뜻이 있겠죠? 배치 배열 이런 뜻이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디스포즈 오브 처리하다 해서 온 네 처리 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리 그래서 이 처리에서 나와서 형용사형으로 디스포 포 서브 많이 들어 보셨죠? 디스포즈브 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란 뜻이니까 사용 후 버릴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일회용 이란 뜻이 있어요 일회용의 디스포즈브 컵 하면 뭐예요? 일회용 컵이 디스포즈브 컵입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치 배열을 할 때는요 디스포즈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뭐도 있다? 디스 포 지 션 이라는 명사형이 있겠죠 이 디스포즈션은 배치 배열 이란 뜻 말고도 이런 뜻 말고도 뭐가 있냐면 멀리 놓아주는 것 그러니까 내게 있었는데 그걸 멀리 다른 사람한테 놓아주는 것 해서 양도란 뜻이 있다라는 거 하나 챙겨두시고 양도 양도하다 할 때 그 양도 그리고요 각각의 사람들한테 다 멀리 놓여진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한테 다 멀리 놓여진 것 해서 무슨 뜻이 있냐면 기질 성질 이란 뜻이 있어요 디스포즈션에 기질 성질 뭐 성향 뭐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더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할게요 디스포즈는 멀리 놓다 그래서 배치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뭘로 더 많이 쓰인다 디스포즈 오브로 많이 쓰인다 뭐뭇을 처리하다 deal with나 get with of 처리하다 없애다 이런 거 디스포절 하면은 배치 배열이란 뜻도 있지만 처리란 뜻이 있구요 처리할 수 있는에서 디스포저블 처리할 수 있는에서 일회용이란 뜻이 생기고 배치 배열에는 디스포절 말고 디스포지션도 있다 디스포지션은 배치 배열이란 뜻도 있지만 멀리 두는 것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멀리 두는 것 해서 양도란 뜻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한테 멀리 두어진 것 해서 기질 성질 성향이란 뜻이 있다 까지 정리해 두도록 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oppose에요 oppose 이게 딱 들으면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들려요 발음 기호도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볼게요 op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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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문맥으로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빈도가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빈도가 떨어집니다 ap는 어디어디 쪽으로고요 pose는 부다 노타라는 뜻인데 예문으로 볼게요 그 표본이 쪽으로 놓여졌다 어디어디 쪽으로 놓여졌다 근데 어디 쪽으로 놓여진 거냐면 엑스레이 필름 쪽으로 놓여졌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지로 보시면 확실히 와닿을 겁니다 누구예요 이거 수지죠 사진입니까 아니요 이거 그림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나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 똑같은 사진을 옆에다가 딱 놓아보니까 어우 되게 잘 그렸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쪽에 있는 걸 알기 위해서 다른 걸 여기 옆에다가 딱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oppose는 나란히 놓다 나란히 두다란 뜻입니다 나란히 놓다 나란히 두다 나란히 놓다 나란히 두다 왜 이쪽에다가 이걸 놓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다가 그래서 나란히 두다 나란히 놓다란 뜻이라는 거 명사형은 opposition인데요 이거 문법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나란히 놓인 것 동격이란 뜻입니다 동격 나란히 놓인 것 뭐 서울 그리고 콧마 찍고 the city of korea 이런 식으로 아 한국의 도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콧마 찍고 동격에 나올 때 opposition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참에 좀 챙겨두시고요 자 요 정도까지가 요 정도까지가 음 동사형으로 쓰이는 모양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명사형 좀 볼게요 명사형 posture 이거는 뭐냐면 뭐 놓여 진 것 놓여 진 것 이란 뜻이에요 쳐 들어가면 그냥 명사형이니까요 놓여진 것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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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pains can be the result of bad posture back pains can be the result of bad posture back pains can be the result of bad posture back pains can be the result of bad posture 네 그 등 통증은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결과 일 수 있다 뭐의 결과 나쁜 놓여진 것의 결과 나쁜 놓여진 것 나쁜 놓여진 것이 뭐예요 네 이건 올바르지 않은 포스처 이거는요 올바른 포스처 결국은 포스처는 무슨 뜻이다? 자세, 태도 뭐 이런 뜻이다 자세, 태도 그러니까 결국은 놓여져 있는 모양이겠죠 놓여져 있는 모양이 포스처 포지션은 뭐야? 위치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포스는 끝날 것 같네요 좀 단어가 파생어도 많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길었는데 열심히 해서 꼭 자신의 단어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타 단어로 하나만 할게요 positive positive 한 무슨 뜻이에요? 긍정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이 negative 이거는 부정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포즈가 놓다예요 놓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으로 긍정적인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들어가죠 내가 내가 TV에 나오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부정적이죠? 죄송합니다 원래 이 내가가 이게 deny의 뜻이거든요 부인하다 그래서 negative, negative 하면은 negative에 나오면 부정적인 positive 어떤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것도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포스 어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